생방송 SBS 인기가요 4월 첫째 주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아이유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2위에도 어디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. 모두 모두 안녕. 누가 뭐라 해도 난 맘이 떠지 babe. 우리 둘만의 성 내게 기대도 돼. 야 we a butterfly 함께 져 하는 너머. 빛바랜 꿈속으로 together 오지 멀리 all day. 가자 long day 믿어 내 옆에 기대 나 어디 안가 걱정만 믿고. 잠 잔지 못해도 지켠 힘을 모아서 버텨서 아름다운 너 느린 웃음 더 느린 걸음으로 거쳐 두 손 꼭 잡고 끝이 보이지 않게 느린 구름 항상 늘 이렇게 we going slow motion slow motion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Ooh 아오 salon 귀 Mand지윤 아오오오오오 오 셀 Travis